다수의 환경권 때문에 시, 군마다 축사 신축이 아예 안 되도록 조례로 묶어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주에서는 이런 제한을 일부 풀자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바치던 평야가 축산단지로 변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몰려든 축사가 배격해 지금도 점점 커집니다. 청주 전역에서 조례상 축산이 가능한 1.8% 면적으로 내몰린 결과입니다. 주민들은 다수의 고통을 소수에게 몰아준 거라고 말합니다. 이마저도 축사 입지는 점점 줄어 민원에 떠밀린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조차 옮겨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어디 땅 사갖고 멀리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없어요. 지금 찾기도 힘든 얘기고. 그래서 축사 입지 제한을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 제한구역 중에도 소위 불가침 영역이라는 전부 제한구역의 일부 경계까지 헐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축사에 한해 이전 신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허가 구역 내는 너무 과밀화가 돼갖고 아마 저희 예전처럼 구제역에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다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환경권을 위한 조례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특히 도심 주변의 전부 제한이 유명무실해지면 동시다발적인 환경민원을 부를 거라며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입니다. 한시적 조치라지만 한 번 설례를 남기면 다시 규제하기도 어렵다며 논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제3지대의 피해를 보는 다수의 인원도 또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원을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청주시 의회는 내일 소관 상임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